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도주사퇴를 또 감행했습니다. 위법적인 2인체제로 YTN 민영화와 공영방송이사 선임계획을 밀어붙이더니 탄핵안이 발의되자 주랭낭친 겁니다. 등장할 때부터 제2의 이동관으로 불렸는데 퇴장하는 방법도 똑같은 뺑소니입니다. 더 황당한 건 대통령실 반응입니다. 민주당의 탄핵남발로 국정공백이 우려된다며 사의를 번개같은 속도로 처리했습니다. 떳떳하면 탄핵조사와 심판에 임하십시오. 같은 수법을 두 차례나 연이었으니 이는 법치주의 파괴이자 제도 형용합니다. 후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앞날도 뻔합니다. 방송장학이라면 탁월한 실력을 가진 이진숙은 이명박 정부 시절 MBC 장학에 앞장섰고 MBC를 정권홍보 방송으로 내몬 장본인입니다. 방송통신위원회의는 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. 누구 한 사람이 멋대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국회와 대통령 추천의 5인 합의제 기구인 이유입니다. 5년짜리 권력은 방송장학하라 준 게 아닙니다. 위법적이며 판파적인 방송장학 시도를 당장 멈추고 무도한 흉기를 버리십시오.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학 관련 국정조사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. 방송사법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겠습니다.